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권은비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틀고 플로에 처음 찾아온 여러분의 대장토끼 은비입니다 벌써 12월인데요 저는 겨울을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빨간 옷을 입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으면 따뜻해질 만한 노래를 조금 이렇게 가져왔는데 직접 한 곡 한 곡 골라가지고 잔뜩 챙겨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의 테마는 바로 이거입니다 은비의 입덕송 플리 네 제가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들었던 최애곡 플레이리스트를 담아서 갖고 왔는데 일단 좋아하는 곡 위주로 이렇게 추려서 왔습니다 연습생 때는 되게 이제 평가를 위해서 진지하게 항상 노래를 불렀는데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같은데 가면 뭔가 노래방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할 것 같다 약간 연습생 땐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부담감이 컸던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안 부르려고 재밌게 놀고 싶어서 좀 신나는 곡 위주로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선곡을 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일단 노래를 소개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된대요 은비의 TMI 톡 은비가 좋아한대 사실 최애는 좀 기분에 따라 바뀌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최애는 저겠지만 맞죠? 그럼 은비가 좋아하는 것들 리스트를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이 질문 박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머 제 옷이랑 오늘 굉장히 찰떡으로 잘 어울리네요 이중에 하나씩 뽑으면서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의 겨울 취향이다 2021년 2022년은 바뀔 수도 있어요 뽑았습니다 따라란 은비를 춤추게 하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은비야 오늘 무대에서 표정 좋더라 뭐 이런 거? 사실 오늘 들었거든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이불 속에 누워서 귤 까먹기 내리는 눈 맞으면서 우동 먹기 와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데 저는 약간 단짠 단짠처럼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리는 눈 맞으면서 우동 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눈이 내려요 막 근데 엄청 앞에 따뜻한 우동이 있어요 그걸 국물을 훅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 방에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일단 1번 금비 패드 배변 패드 그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2번 무드등 제가 무드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제 침대에 이렇게 위에 무드등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3번 온수매트 이거 무조건 켜야 돼요 그래야 잠이 절아요 방에서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고요? 저는 딱 씻고 스케줄 끝나고 씻고 딱 온수매트를 킨 다음 딱 누워서 핸드폰 탁 만질 때 여러분 수지 공감? 은비픽 크리스마스 필수템은 트리 캐럴 여러분 저는 그냥 크리스마스를 사랑해서 이걸 못 고르긴 하겠거든요 꼭 골라야겠죠? 저는 트리를 뽑고 노래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금비랑 크리스마스 팬들이랑 크리스마스 헐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팬들이랑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당연히 저는 이제 우리 팬분들과 함께 금비는 괜찮아요 금비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저랑 크리스마스 안 보내도 행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제가 골라온 최애 입덕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건데 짜라란 이렇게 제목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골라온 노래들이에요 여기 어떤 곡들이 있는지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트랙 순서도 제가 직접 짜면 된다고 하네요 플레이리스트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라는 곡입니다 제가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듣고 위로를 받은 곡인데 제가 원래 곡을 듣고 웬만해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이제 울지는 않았지만 울컥했다 굉장히 울컥했던 곡인 것 같아요 이유는 엄청나게 이 가사에 공감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과제 때 이 곡을 선택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때 이제 연습생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이어가지고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네요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팬들에게 언니 누나로서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 누구나 방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춘기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미래에 20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꿈을 그려나갈지 생각해보면서 꿈으로 가득 고민을 해보시면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은 7번쯤 녹였습니다 짜자잔 션 맨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 Me Back 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입니다 이 분은 굉장히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 이 노래의 이제 그 목소리에 굉장히 엄청난 매력이 많으신 그런 가수님이세요 이 곡은 2번에 넣겠습니다 다음 캐시캐시의 How to Love 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 곡을 연습생 때 들었어요 근데 연습생 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계속 풀리에 갖고 있다가 데뷔를 하고 나서도 항상 들었던 곡인데 안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근데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곡으로 안무 영상을 찍었거든요 터팅 영상을 찍었는데 너튜브에 거슴비 How to Love을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그때 단발머리대였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곡도 굉장히 청량이에요 이 곡은 3번에 넣겠습니다 짜자잔 유나 선배님의 혜성입니다 이 곡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제 마지막 최종 꿈은 밴드예요 되게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기는데요 제가 이제 남들 몰래 여기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 꿈 하나가 나는 꼭 밴드를 할 거야 나는 그런 꿈을 갖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녀 중 한 명인데요 사실 좋아하는 밴드도 많고 좋아하는 곡들도 많은데 유나 선배님은 약간 어? 나 밴드 하고 싶다 라는 걸 일개워주신 선배님이셨어요 사실 샵을 제가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인사는 한 번 안 해봤어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피아노도 잘 치시고 악기도 너무 잘 다루시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 부르시고 지금 어떤 밴드를 좋아하냐고요? 저는 지금 새소년 선배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백예린 선배님께서 또 밴드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찾아보고 그런답니다 만약 권은빛 밴드는 어떤 색깔을 가진 밴드가 될 것 같은지 음 저의 밴드요? 되게 다양한 색깔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락도 하고 막 이렇게 인디 밴드 같은 감성 밴드도 하고 뭔가 어떤 색깔을 갖는다기보다 그냥 팬분들과 대중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어요 제 노래를 듣고 공감도 해주시고 같이 즐길 수 있고 고롱고롱고롱 편안한 곡들을 하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꼭 할 수 있겠죠? 네 이 곡은 5번에 넣겠습니다 제가 순서 바꿀 게 있으면 이제 순서를 바꿀까 하는데 완성 은비의 입덕송 플리 트랙 순서를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오리네다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How to love 나의 사춘기에게 언스타 퍼블 혜성 더블잭 How far I will go 이렇게 묘대로 플로에 저장해둘 테니까요 지금 한 번 쭉 듣고 저 생각날 때 꺼내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겨울 노래를 틀고 한 번 더 찾아올 거예요 박수 그럼 지금까지 권은규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많이 들어주세요